야 형 살치지 이런거 그리 많이 주인공 해봤잖아 너 돈 많이 벌잖아 근데 너 진짜 너무한다 어? 열어 열어 야 왜요? 야 왜요? 야 미안하다 영화 속 손 빠질 줄 알았는데 손 잡혀 걸렸고 그 대신 몰랐어 야 나도 손 빠질 줄 알았거든 야 야 야 여긴데 어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 뭐야? 아니 뭐야? 아 저걸 막아야도 어떻게 해야 돼?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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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 저 분들은 또 뭐야 아 저 분들은 또 뭐야 아 저 분들은 또 뭐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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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 이게 뭐야? 뭐야? 아 이게 뭐야? 하하하하 여기까지 오늘날 수고가 많았다 아 준협이 형 웬일이에요? 준협이 형! 여기가 오늘 너희들의 마지막 관문이다 자 일단 목표를 하시죠 우리 하얗게 되는 거야? 가지시고 확인해 보시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됐습니다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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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너무 쉽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한 명은 제껍니다 도홍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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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real 도홍철 한글자막 by 한효정